오늘의 밥친구, 오늘의 메뉴는 뭐니? 밥 먹으면서 보는 퀘스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구체적인 목표로 잡았어요. 지난번 밥친구에서 선생님의 수강생이었다가 대학생이 된 멋진 나락조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나락조교 그 학생이, 이름이 뭔가 나락조교니까 뭔가 그 학생이 나락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락을 겪으면서 나락으로 가지 않기 위한 노하우를 깨닫게 된 그 친구라서 별명이 나락조교가 됐는데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.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잘 돼.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나락을 간다. 혹은 이렇게 해서 나락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. 이런 얘기들이 좀 와닿기도 하고 그렇잖아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경험에 대한 질문을 했어. 왜냐면 내가 이제 이전 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일본도 가고 예술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경험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. 라고들 보통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?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외국을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? 선생님 제가 뭐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?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야, 너가 유럽 가서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유럽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를 보겠다. 뭘 먹겠다. 내가 여기서 뭘 배우겠다. 이런 목표가 없는데 거기를 간다고 해서 그게 너한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겠니? 이런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막연하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경험이 되겠지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이런 밥 친구 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인생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잖아. 그럼 이제 한편으로 되게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험생이고 당장 눈앞에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나는 너희들보다 20년을 넘게 더 살았잖아.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너무 막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뭔가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?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만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라는 거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런 거지.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. 너희들은 왜 대학을 가고 싶어? 그건 뭐 여러분들은 아 나는 뭐 직업이 어쩌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요.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. 이런 것들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그냥 되게 사소한 야 나는 대학교 가면 있잖아 마음껏 덕질을 하고 싶어. 뭐라던가 나는 대학교 가서 축제 때 연예인들 오는 거 그곳 보러 갈 거야. 나는 대학교 가서 뭐 연애를 하고 싶어. 라던가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게 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내가 유럽을 가고 싶다 하게 되면 내가 유럽을 가서 내가 뭘 하고 싶다. 내가 일본을 가서 뭘 하고 싶다.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지. 나는 일본을 갈 때 나는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 없는 뭔가 음악과 관련된 거를 배우고 싶어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 건데 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음악을 배우러 갔지만 그거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.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뭐 그랬던 거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아 나는 그냥 경험으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다. 그러면 나도 좀 방황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새로 여미백이라는 교제가 나왔잖아. 근데 그 교제를 보고 되게 충격받은 학생들도 많은 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되게 다르고 그렇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우리 팀에서 그 여미백이라는 교제를 만들 때 생각을 했던 게 학생들이 봤을 때 좀 숨막히지 않는 답답하지 않은 뭔가 좀 그 잡지 느낌이 드는 교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. 딱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아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도 성장을 하게 된 거고 좋은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. 이게 목표라는 거를 세울 때 장기 목표도 중요하고 중기 목표도 중요하고 단기 목표도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일단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간다 이런 거잖아. 대학을 가서 대학을 왜 가고 싶은 거야. 대학교 가서 뭐를 하고 싶어. 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.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꼭 대학을 가야 되나? 막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면서 그렇지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니야. 이런 약간 좀 쓸데없는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.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수능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게 차이든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시점까지 왔다 그러면 뭐 수능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두세 달밖에 안 남았어. 그럼 이제 그 두세 달 후에는 어쨌든 수능을 볼 거 아니야. 지금 그 두세 달 남은 거를 포기할 이유는 나는 전혀 없다고 봐.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끝까지 가는 거잖아. 그럼 수능을 왜 봐. 수능을 봐서 결국 여러분들은 내년에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. 물론 내년이 아니라 뭐 훈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한 2년, 3년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수험생이라는 상황 뭐 기숙학원 있을 수도 있고 뭐 독서실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렇잖아. 그래서 내가 야 다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.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해. 그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뭐 힘내자.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구체적인 미래라는 거지. 그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. 그리고 그거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아 내가 내년에 대학교 가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그런 생각들 하다 보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싹 지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렇잖아.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 아주 사소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.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얘기를 하면 야 너는 뭐 그런 걸 하려고 대학을 가겠다 그래? 야 너 생각부터가 틀려먹었어.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.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.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어. 그래서 아 난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거기가 맛있는 식당이라던데 거기서 맨날 밥 먹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려야지.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. 뭐 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아 난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내가 기숙학원에 있으니까 맨날 그 기숙학원 출인이 있고 있는데 난 대학교 가면 내가 입고 싶은 옷 진짜 아무거나 나 다 입을 거야. 나 머리 색깔도 막 바꿀 거야. 일 수도 있는 거고 난 대학교 가면은 뭐 밴드를 해야지. 기타를 쳐야지. 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난 대학교 가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점을 잘 받아야지. 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순간순간에 그런 어떤 하나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는 거? 그 장면 그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 장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상상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운 거는 그 상상력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. 내가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춰봐서 미래를 상상하고 하는데 그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상상할 수 있는 범주가 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것 같다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당연히 뭐 학교만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게 폭은 좁을 수 있어.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그게 뭐 거창할 필요도 없는 거야.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를 봐라.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아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면은 또 다음 단계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. 근데 여기서 전제로 해야 될 게 있다.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것에 있어서 전제는 뭐냐면 그 구체적인 목표가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게 무조건 그게 아니면 난 죽을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그 사람이 단단하면 부러진다고.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목표가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우연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길로 갈 수 있긴 한데 알고 싶으면 됐습니다. 자,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